압박 다행히 배고프지? 내가 금방 남자 쪄줄게 난... 나도 먹을래 나... 나도 먹을래 송...다순... 송다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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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미는? 여직이야? 네, 아직 없었습니다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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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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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원망스러워? 그럼 와 어여 저문 열고 들어와서 할미 봄이가 왔어요 그러고 와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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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널 어떻게... 어떻게 가슴에 무니...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? 봄이가 여기 카스텔라랑 모나카 좋아했잖아요 그랬지 아빠 밥은 못 먹어도 그 집 카스텔라는 오물거리며 잘도 먹었었지 그 빵집이 여직 있어? 네... 어머니는 봄이 생각나서 그 집 안 갔지만 전 봄이 생각날 때마다 그 집 갔었어요 유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망신고는 했지만 더 찾아보게 네... 네 어머니 나비랑은 일찍 온대? 별일 없으면요 그럼... 하하... 분명히 확신을